출산하자마자 바로 이제 불안정 골형성증이란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. 예준이가 1년에 6번 이상 부러졌어요.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절대 슬퍼하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. 예준이의 즐거운 게 치료될 줄 믿어요.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실 거야. 교수님의 나에게 더 들어올 거야. 부러져서 și 별데 reflect 부러져서 예희 감사합니다.